2021년 4월 셋째 주 미스 뱅글 K 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브레이브걸스와 아이유,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아이유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두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백!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우리 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잘 부탁해! 어느 작별이 보다 완벽할까? Love me all with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